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정말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나오는 화면이고요. 본래 저희가 11장을 하면 저희 이풍현 차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풍현 차장이 오늘 휴무입니다. 쉬는 날인데 강제로 나와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날짜를 바꾸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유감이긴 하네요. 오늘은 저 혼자서도 그래도 재밌게 할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만사 다반사님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활기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날짜가 22일이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요일은 금요일이 19일이 없고 정확하게 10일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10일장이라고 정해놓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요일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이거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주 금요일에 한다든지 매주 수요일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날짜가 달라지는 점이 이게 과연 이게 좋은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시간이 지체된 만큼 본격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린 제품은 Q어코시틱 Q액티브 200이라는 액티브 무선 스피커하고요. 그리고 리바이벌 오디오의 스프린트 시리즈 스프린트 3와 스프린트 4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프린트 시리즈는 한 차례 할인 이벤트를 했었어요. 한 차례 할인 제품 가격 할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할인을 했습니다. 이걸 뭐 저희만 할인을 한 게 아니고 이 스프린트 시리즈를 저희도 판매를 합니다만 저희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리점도 있어요. 그런데 수입사에서 공식적으로 리바이벌 오디오는 정말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다. 그 중에서도 고급 라인업이 아탈란테 시리즈라는 게 있고 아탈란타 시리즈에서 아탈란테 4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는데 그 제품도 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하위 기종 입문용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스프린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입사 입장에서는 거의 노마진으로 간다. 요즘 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추가 할인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과 드릴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 큐어쿠스틱 액티브 200 영상에 보니까 너무 플레인지 오디오 면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만 방송을 요즘 하는 거 아니냐 너무 할인 판매하는 자사에서 할인 판매하는 제품 위주로만 너무 추천 영상을 하는 거 아니냐 좀 객관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청에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저도 좀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이벤트 판매 관련된 연상들이 좀 몰리긴 했습니다. 저희 채널이 국내에 있는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채널 중에서도 그 어떤 채널보다도 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고 특히 저희 채널이 다른 채널하고는 다르게 비교평가를 많이 했었죠. 비교해서 들려드리기도 하고 비교해서 10점 만점 별 5개 이런 식으로 비교평가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여름이 되면서 요 근래 한두 달 사이에 할인 판매 이벤트 영상 같은 게 스케줄이 좀 몰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번 한 달 들어서 유독 좀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좀 우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 운영이라는 게 촬영을 해놓으면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을 해놓은 컨텐츠들이 꽤 있는데 그 컨텐츠들이 이번 주 주말부터나 좀 새로운 아이템들에 대한 영상들이 쭉 이렇게 또 이제 스케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일단은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판정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명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기분이 상했다. 아니면 우리는 뭐 저희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모든 오디오 관련 채널들이 각자의 사정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의 사정이 좀 있고요. 뭐 구찬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가지고 짧게 빠르게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좀 빨리 시작하긴 했죠. 유튜브를. 전체 유튜브라는 이 저 그 생태 안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빨리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하이파이 오디오 업체들 중에서는 빨리 시작한 편이긴 해요. 어 그런데 그 초반에는 저희들도 광고가 많았습니다. 유료 광고. 광고. 광고는 유료 광고냐 무료 광고냐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초반에는 저희들도 유료 광고가 많았는데 요즘은 유료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왜 유료 광고가 줄어들었느냐. 간단합니다.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유료 광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료 광고가 절반도 안됩니다. 저희는. 매달 광고 비용 청구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광고비 청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한 두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두 건 중에 하나가 숨길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랜더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꾸준하게 유료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오랜더 같은 회사는 아휴 저 광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제품이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아휴 수고해 주세요. 고마워요. 많이는 못 드리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그냥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오랜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세계 최고의 오디오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더를 저희가 한 십몇 년 전에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국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 같은 거를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더를 포함해서 광고비 청구하는 거래처가 두 군데 세 군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거래처 여기저기 광고 영업 같은 것도 아예 안 합니다. 거의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광고 문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잘해서 그런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사실 여러 군데에서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판매, 공동구매 이런 거에 대한 제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아 이거를 기왕이면 해야 되지 않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업무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던 자율적으로 하는 현재 이런 유튜브 운영 체계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이거는 어떻게 또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비는 언제 받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 제한 들어온 거를 일종의 흔한 표현으로 우리집 표현으로 추려낸다고 하죠. 가려낸다고 하죠. 그 작업을 그거에 제가 신경을 쓰다 보면 제품 테스트도 못하게 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관심 가지면서 제품을 검증하고 있는 작업 자체에도 시간도 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요즘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다만 대신에 정말로 자신 있는 제품은 그냥 저희들은 판매를 하죠. 이게 이제 다른 채널하고 좀 다른 점이겠죠. 판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예민한 일이죠. 판매를 아무거나 무턱대고 수익만 생각해서 판매를 하면 그냥 뭐 당신네들이 무슨 칼럼리스트냐 너네가 무슨 리뷰어냐 이런 지경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제가 뭐 업계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각자 채널마다 사정이 있죠. 다들 방식이 있고 사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저희 방식대로 그냥 하고 싶어요. 저희 방식대로 하면서 그에 대한 호불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주장이 강하면 저희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좀 주장이 좀 세고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채널에 저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앞으로 계속 더 저극적으로 더 많이 활동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플랜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 같은 경우가 좀 주장이 센 편이죠. 세고 강한 편이죠. 주장이 강하면 당연히 호불호가 생기죠. 그런데 그 호불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짊어지고 가야 될 감수해야 될 점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하는 스타일이 모두들 다 마음에 드실 수는 없겠죠. 다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글로 쓰는 리뷰보다 이게 영상에서 나와서 표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진짜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성격도 이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정말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작업을 정말 저는 시간을 공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뭐 저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눈치가 오이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말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니면 저는 영상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정말 제 스타일에 이게 참 유튜브 얼굴 내밀면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유튜브를 안 하면 발전이 없겠으니 유튜브를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정말로 제가 편하게 하려면 정말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 뭔가 추천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자. 제 개인적인 제 취향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소신? 아니면 안목? 이런 거에 좀 안 맞는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제품이 또 다른 분이 평가를 했을 때는 또 좋은 제품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대신에 저는 저한테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대신에 뭔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통제가 들어온다거나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받지를 말자. 유료 광고를 하지 말자. 대신에 광고 비용을 안 받는 대신에 제가 직접 좋은 가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면은 판매를 했을 때 그 제품이 정말 가격에 비해서 저희가 제한하는 가격에 비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제품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욕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제품은 정말 구매할 만합니다. 추천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주기표 저 사람이 추천을 해서 이 제품은 구매를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구입을 해봤는데 제품이 별로던데? 너무 실망스러운데? 특히 가격에 비해서 모든 제품은 가격에 비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이거 별로인데 그러면 그냥 뭐 비판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저도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또 찾아낼 수 있을까? 왜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 겸허하게 저도 반성을 하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제가 업무를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추천을 하고 발언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달게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비판을 하실 때는 제품의 가격에 비해서 저 사람이 추천하는 방식이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별로라거나 음질이 별로라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훨씬 저희가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이 음악과 오디오라는 취미를 앞으로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류를 하시는 게 참 좋겠다. 단순히 비판만 하지 마시고 비판을 하면서 저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아 그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참고를 하고 더 수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발전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더 좋은 제품을 발굴을 해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이정만님께서 할인 이벤트가 많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죠.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무거나 막무가내로 무슨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뭐 그러는 것도 너무 남발을 하는 것도 안 좋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현재 구독자 수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8만 3천 5백 분 정도 되시는데 나름 그래도 저희 채널을 신뢰하시면서 구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PMC 스피커 할인 판매는 언제 하실까요? PMC 스피커요? PMC 스피커 어떤 거요? PMC 스피커 할 것 같기는 해요. 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조율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변명 드리는 시간은 이 정도 하고요. 제품 이야기 해봐야겠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게시판이나 저희 댓글란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오늘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반성을 하고 다음에는 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네 화면 전환 됐죠. 큐어오쿠스틱 액티브 200 저희가 설명 영상 나가고 설명 영상 나가고 청음 영상도 나갔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왠지 이번에 이 큐어오쿠스틱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 콘텐츠들을 만드는 저희 직원들한테 유독 그런 거를 강조를 했어요. 이 제품을 추천하는 근거라는 표현을 좀 써주라. 추천하는 이유도 아니고 근거 근거라는 표현 자체가 훨씬 더 워딩이 좀 세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좀 더 훨씬 더 진지하고 뭔가 과묵하게 느껴지죠.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가 근거에 대해서 정말 전달을 좀 잘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이 큐어오쿠스틱 제품이 사실 출시된 한지는 꽤 됐죠. 현재 나름대로 시장 내에서 유명세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하이파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액티브 무선 스피커들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스피커들 수 있습니다. 출시한 지 오래됐다는 게 사실상 그다지 이런 디지털 제품 치고 장점은 아니죠. 오래됐다는 게 장점은 아니지만 오래됐다고 해서 또 기피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큐어오쿠스틱 큐어액티브 200이라는 스피커는 워낙 소프트 업데이트라든지 포맷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포맷의 스펙이라든지 그리고 설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큐어오쿠스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제품 이 액티브 무선 스피커를 성공시키기 위한 제품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 쟤네들은 이 제품에 진짜 진심이야.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진심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큐어오쿠스틱이라는 회사가 예컨대 뭐 BNW라든지 포칼이라든지 캐프라든지 모니터우디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덜 유명한 회사이긴 하지만 영국 정통 영국 브랜드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액티브 무선 스피커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얼마만큼 더 진심인가 이런 부분은 메이저 스피커 회사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제품의 추천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추천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 제품을 이 가격에 추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근거라는 표현까지 쓴 겁니다. 이 제품의 출시 가격이 해외 가격이 2200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한 10% 정도 더 인상을 해서 권장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권장 소비자 가격은 299만 원이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299만 원이라고 해서 299만 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죠. 사실 일반적으로 299만 원에 정해놓고 최초에는 한 230만 원 내외 이런 정도의 판매를 시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싸면 249만 원이고 뭐 그런 정도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올해 1월 달에 소리샵에서도 할인 판매를 한 번 진행을 했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89만 원에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품질을 고려한다면 브랜드 네임밸류를 빼고 품질을 고려한다면 한 210만 원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10만 원에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품질 대비로 보자면 210만 원 정도가 너도 비싼 가격은 아니다. 타사 제품 대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국 브랜드라고 하는데 영국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가 많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영국 브랜드인데 오너가 이제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인 경우 대주주가 중국 사람인 경우 심지어는 설계자와 디자이너도 중국 사람인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름만 되면 선망에 맞이하는 너무나 그 브랜드에 대한 로망을 느끼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브랜드의 경우도 동남아시아의 무슨 대기업에 팔렸다든지 그래가지고 고유한 하이파이 제품에 대한 R&D 투자가 대폭 축소가 됐다든지 공장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하이파이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만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 브랜드를 산 다음에 브랜드를 산 다음에 그 브랜드로 하이파이 오디오가 아닌 다른 쪽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예컨대 요즘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무선 헤드폰 이런 쪽으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하이파이 스피커 많이 판매가 안 되는 시장성이 좀 약한 하이파이 스피커 일부 마니아 분들에게만 판매가 되는 하이파이 스피커 개발은 포기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더 대중적인 흔한 대중적인 아이템 쪽으로 브랜드를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자면 마니아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정통하게 하이파이 제품에 계속 R&D 투자를 하고 개선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이면서 정말 영국적으로 영국 제품답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획되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냐라고 따져봤을 때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영국 브랜드는 계속 점차 없어지고 가고 있어요.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큐어코스틱만큼은 순수 정통 영국 브랜드나 규모를 떠나서 규모가 클수록 중국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블랙 색상도 나름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어요. 초콜릿처럼 생겼네요. 블랙 색상은 딱 무슨 초콜릿처럼 생겼네요. 정통 영국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상 영국 매거진에서 많이 밀어주겠죠. 품질이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사라져가는 정통 영국 브랜드에 대한 일종의 영국 매거진들 사이에서의 일종의 뭔가의 고찰, 성찰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 영국 브랜드답게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하는 큐어코스틱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을 대표하는 매거진들이 그래서 단기간 내에 영국을 대표하는 각종 매거진들에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매거진, 독일에 있는 매거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여기에 뭐 하이파이 초이스 그리고 왓 하이파이지 이 두 가지가 영국을 대표하는 매거진이죠. 그리고 더 오디오 뭐 이런 브랜드들은 스테레오 뭐 이런 브랜드들 이런 독일 매거진이에요. 글자가 좀 이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딱 눈에 띄는 거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무선 스피커의 성능을 좌우하는 액티브 무선 액티브라는 게 앰프가 내장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나오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 미만의 무선 스피커를 구매하시면 기재되어 있는 출력이 사실상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출력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별로 무의미하다. 이게 한 100만원 200만원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출력 별로 안 따지지 않습니까? 저희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마니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출력 별로 안 따지죠. 요즘은 그런데 액티브 무선 스피커하고 100만원 미만 제품들은 출력을 좀 150만원 미만 제품들은 출력에 따른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100만원 미만의 무선 스피커들 출력이라는 게 한 50와트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50와트만 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나죠. 그런데 볼륨을 한 70% 이상 올리면 그때부터는 약간 허덕허덕 거리는 게 느껴져요. 들을 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볼륨을 이 정도면은 거의 좀 시끄러운 정도의 수준까지 좀 올리면은 약간 스피커가 허덕허덕 거리는 게 좀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사운드 그리고 좀 나는 생동감 있게 쫙 펼쳐지는 사운드를 듣고 싶어서 오늘은 좀 용기를 내가지고 볼륨을 좀 올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볼륨을 올렸을 때 그런 생생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그리고 저음의 임팩트감 이런 느낌에서 뭔가가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부웅 하면서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 정도까지 볼륨을 올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아파트에서도 종종 기분 내려면은 그렇게 큰 볼륨으로 한두 곡 정도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볼륨의 제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개인주택에서는 이제 그런 게 확실하게 더 느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액티브 우선 스피커를 일반 가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그리고 카페 그리고 사무실 뭐 그리고 뭐 작업 환경 이런 데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볼륨을 좀 더 많이 올리면은 이제 볼륨의 한계가 느껴지죠. 한 50W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고급 제품들은 출력이 100W가 넘어가게 됩니다. Q-Occ3, Q-Active 200은 출력이 100W예요. 전격 출력은 100W 얘네 회사가 피크 출력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출력을 또 별도로 표기를 해요. 이 피크 출력 최고 출력은 280W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송 중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이트에 상품 정보 보면서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출력이 연결된 이 신호선 같은 게 보이죠. 보면은 이 드라이브 유닛이 3개예요. 앞에 평판형 트위터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2개가 있고 뒤에 우퍼 유닛이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마다 드라이브 유닛이 여러분들 드라이브 유닛이 뭔지 알죠? 트위터 고음을 내는 트위터 저음을 내는 우퍼 이 드라이브 유닛이 3개가 있어요. 드라이브 유닛마다 앰프가 따로 탑재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회로 보드인데 이 안에 이제 이게 D클래스 방식으로 작동하는 앰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D클래스 방식 같은 경우는 앰프 칩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앰프 칩셋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브 유닛마다 전부 다 듀얼 독립형 모노롤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칩셋이 드라이브 유닛마다 개개인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하나당 독립되게 듀얼 모노로 작동을 하면서 그 안에 앰프 칩셋이 또 독립적으로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흔한 표현으로 앰프가 무려 6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100만원 미만 제품에서는 그런 제품이 없어요. 150만원 미만 오더라도 그런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50만원짜리 제품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큐오크스틱 제품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오늘 그 제품 설명 영상 댓글에 해외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해외 기사들이 해외 리뷰들이 다들 이 제품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 그런데 해외 리뷰에서 조금 아쉬움으로 지적하는 게 중재음의 다이나믹이라는 다이나믹이 좀 아쉽다라고 지적을 한다라고 중재음이 그렇게 아쉽냐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요. 이 스피커는 중재음이 장점이에요. 중재음이 오히려 오바라고 할 정도로 중재음이 강력합니다. 저는 중재음을 줄여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토글 스위치를 보면 그 부분도 나와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토글 스위치 어 여기 나와있네요. 이게 이퀄라이저 기능을 하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는 벽면을 두 개 인접하고 있는 벽면 코너예요. 벽면 코너에 그러면은 스피커 이 네모 박스가 스피커입니다. 약 90도 각도로 벽면을 두 개를 인접하고 있으니 저음이 그렇지 않아도 훨씬 더 벽면을 반사를 돼가지고 코너에 저음이 몰리니까 더 저음이 증폭이 되겠죠. 저음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거는 벽면을 하나를 인접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벽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리에 에너지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저음이 제일 많겠습니까? 벽면을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이걸로 설정을 했을 때 저음이 제일 많이 줄어들겠죠. 왜 그러냐? 왜냐?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거에 비해서 선천적인 요인보다 스피커에서 직접 재생하는 선천적인 요인보다 재생된 후에 양쪽 벽면을 통해가지고 뒷벽을 통해가지고 후천적으로 재생되는 증가되는 저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피커 자체에서 재생되는 저음의 양은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중저음의 에너지와 전체 에너지감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벽면을 인접하지 않고 있는 이 세팅으로 했을 때 저음이 가장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희 청음 영상 만든 청음실이 13평 공간이에요. 13평 공간이면 한 53평 아파트 거실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저는 이 세팅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저음이 너무 많아져서 그 정도로 이 스피커가 보기보다 저음이 강력하고 빵빵합니다. 흔한 표현으로 빵빵해요. 빵빵하다. 이거를 이제 공식용어로 하자면 호방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저음의 이런 임팩트라든지 이런 옹골찬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저는 이 세팅으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 취향상으로는 그래서 그 청음실에서는 이 중간 모드로 사용을 했어요. 중간 모드로 사용해도 저음이 굉장히 임팩트감이 있죠. 그러니까 저음의 에너지감이 약할 것이라고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 스피커가 저음을 내는 방식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는 게 아니라 뒤로 내면서 뒤에다가 바로 반사판을 360도로 저음이 퍼질 수 있게끔 분상이 될 수 있게끔 원불을 이렇게 대가지고 반사를 바로 직반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저음에 공진이 많이 발생할까봐 이 우포인이 바로 뒤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저음의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걸 보면 브레이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브레이싱. 이걸 이제 뒤에다가 대놨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설계도 안 하는 회사들이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고급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반사시키는 반사 재질 또 다른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스피커 전면 베풀에 비해서 앞쪽 베풀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음을 재생하는 스피커는 이 저음이 추가 울림, 추가 반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예컨대 37평 아파트다 하면 앞으로 4m에서 4.5m 정도는 가줘야 1차 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단 3cm만 앞으로 가더라도 3cm에서 5cm만 앞으로 가더라도 3cm에서 5cm 앞에서 바로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우퍼 유닛은 4.5인치지만은 마치 6.5인치 정도에서 나오는 듯한 저음의 옹골찬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우퍼 유닛을 앞에 배치를 시켜서 재생을 하면 이 저음의 반사가 4.5m 전진한 후에 1차 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4.5m 날아가는 동안에 그 저음의 에너지가 100%에서 한 50%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50% 에너지 가지고 반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또 약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이거를 바로 직반사를 뒷벽의 뒷판넬에서 이 원뿔 형태에서 한 3cm에서 5cm 상태에서 에너지가 100%인 상태에서 바로 반사를 시키면은 훨씬 더 에너지가 크고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퍼 유닛이 4.5인치이기 때문에 아휴 저음은 약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은 이 큐오쿠스틱 스피커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우퍼 유닛의 사이즈는 4.5인치지만은 오히려 한 6.5인치의 버금가는 6.5인치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6.5인치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크게 꿀리지 않는 정도의 중재음을 재생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평판형 드라이버를 두 개나 탑재를 했어요. 2.25인치짜리 평판형 드라이버를 두 개를 탑재를 했다 보니까 특히 재즈음악이나 클래식음악을 들을 때 탁월해요. 스피커가 소형이지만은 거실에서 넓게 배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음장이 넓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매끄러워요. 중음이 가볍거나 얇지가 않아요. 반대로 중고음이 짜릿하게 뻗어주는 느낌은 살짝 약하죠. 그런데 제가 중고음이 좀 더 뻗어주게 느끼게 하는 세팅법도 청음영상 후반부에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세팅을 하면 중고음이 또 좀 더 뻗어준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액티브 무선 스피커 중에서 재즈음악이나 클래식음악을 편안하게 백그라운드 사운드 스타일로 듣기에는 이만한 스피커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 이 스피커는 추천하는 근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라도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 추천을 하는 게 맞겠다. 이 스피커가 잊혀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해보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허브 중간 허브가 들어가면서 이 스피커의 배치라는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 제품이 고급이라는 의미고요. 일반 스피커 케이블을 서로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스피커와 스피커를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면 번거롭잖아요. 스피커 케이블이 또 치렁치렁하고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허브는 컴퓨터 근처 혹은 텔레비전 근처 허브는 턴테이블 근처 이런 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스피커는 얼마나 자유롭게 배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사실상 아까 먼저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살짝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너무 할인 판매하는 제품만 너무 소개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채널은요 먼저 저희가 판매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스위스 팟이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스피커는 작지만 이제 허세준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피커의 사이즈는 작지만은 오히려 훨씬 더 스피커가 넓은 스피커를 배치를 한 것처럼 스피커가 작지만은 이거를 거실에다가 넓게 배치를 하더라도 이 사운드 스테이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넓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네. 연출이 되는 겁니다. 연출이라는 표현 은근히 괜찮죠. 다시 돌아와서 이 스피커를 판매를 하겠다는 업체가 국내에 하나도 없었어요. 수입사, 유통사의 영업직원이 열심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제발 좀 판매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그 제품 진짜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솔직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솔직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느라고 마이너스를 먹는 손해를 보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면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사실상 저희가 취급을 했던 저희가 판매를 했던 아이템 중에 그 어떤 대리점에서도 어떤 오디오 판매점에서도 판매를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럽다거나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 비슷한 가격대에서 그 어떤 제품보다 또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닛은 리서치 유니코 시리즈 유니코 프리모와 유니코 누우버 그 어떤 대리점에서도 판매 안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니코 프리모와 유니코 누우버 보다 더 좋은 앰프가 있습니까? 해당 가격대에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좋은 앰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기능이냐 디자인이냐 음질이냐 음질도 나는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좋아한다. 나는 아날로그적인 사운드를 좋아한다. 그거에 따라서 추천하는 제품은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유니코 프리모 누우버 좋죠. 그 제품을 안 파는 게 더 이상하죠. 그 제품을 추천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제품을 추천을 했을 때 왜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추천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제품을 추천할 만한가 그리고 추천을 했을 때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가격이 합당한가 그거를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 외에도 많아요. 현재는 모니터우디오 실버 시리즈가 7세대지 않습니까? 6세대 가격이 아주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떤 대리점도 판매를 못하겠다. 왜냐?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서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이 판매를 했어요. 저희가 왜? 가격이 싸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는 건 둘째치고 저희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팔렸죠. 가격이 싸지면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폭락을 해서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인 품질이 더 좋아졌을 때 추천을 하는 채널이에요. 저희는 근데 판매를 제1순위로 생각하는 판매점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 판매를 해서 남는 걸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제품을 무조건 추천을 하면서 팔아라고 판매점에다가는 강요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는 먼저 추천을 하죠. 업계 내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만 혼자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랜더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더를 저희가 처음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012년부터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12년이 됐죠. 지금 12년이 넘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오랜더 대리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랜더라는 제품을 가지고 오면 아니 음악을 들으려면 CD를 들어야지 어디 무슨 파일을 재생을 하고 무슨 스트리밍으로 무슨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아유 그건 일종의 신성불가침이었어요. 오히려 욕먹는 일이었어요. 조롱당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오랜더를 가지고 파일로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조롱당하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카메세이 30도 기존 판매점에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였고요. 프라이메어도 프라이메어가 D클래스로 바뀌면서 기존 프라이머보다 음색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기존 판매점에서 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온 거였고요. 빈센트 오디오 SB237도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던 제품이고 어쿠스틱 에너지 A1 액티브 같은 제품도 국내 수입을 안 하는 제품이었어요. 저희가 수입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니었으면 국내에서 대비를 못하는 제품이었어요. 지금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했는데 품질이 개판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추천을 했는데 이 제품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저희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까지 해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들 여러분들께서 좋은 평가들을 해주셔서 참 그래도 기쁘게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소개를 하는 이 큐오쿠스틱의 액티브 200 스피커도 충분히 그렇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다. 이 제품 뭐 지금 169만원 아닙니까? 올해 1월달인가 업체에서 먼저 할인 판매를 했을 때보다 가격이 20만원이 더 저렴해진 거예요. 품질은 그대로인데 품질은 그대로인데 이게 뭐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제품이 상하고 그런 제품도 아니고 뭐 이게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질은 그대로인데 가격을 낮추면 가격 대비 품질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꼭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국내에 이미 수입해놓은 제품이 어디 뭐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는 게 맞다 해서 다른 업체에서는 안 하지만 이 제품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용해본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그 전에 수입사의 그 전 수입사가 제일 처음 수입을 했을 때 이런 제품은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제일 먼저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제품은 독특한 제품이지만 만약에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면 브랜드 인지도는 케프라든지 B&W라든지 모니터우디오라든지 포카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자고 충분히 저는 이 제품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안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오히려 거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제품 Q-Active 200 아직까지도 지원되는 스펙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스프린트 시리즈 여기 왜 왜 오늘 또 키보드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프린트 시리즈 검색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리바이벌 오디오 리바이벌 오디오 요즘 가격 정책이 아주 미쳤어요. 미쳤다는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라 좀 가려서 써야 됩니다만 요즘 리바이벌 오디오는 좀 미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탈란트 시리즈 아탈란트 신제품 리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제품도 엄청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정도 제품을 만들려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1200만원 합니다. 정말로 제가 헛소리 한다 싶으면 나중에 비판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항의해 주시면 됩니다.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서 저희가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더 좋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반론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제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탈란트 시리즈가 조금 더 고급인데 스프린트 시리즈라고 해서 음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싸구리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 스프린트 시리즈가 126만원인가 128만원인가 판매를 한다라고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제품의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68만원인가 해요. 여기 165만원인가 8만원인가로 지금 써져 있죠. 톨보이 스피커 스프린트 4 스프린트 4는 298만원짜리 제품이었습니다. 179만원이에요. 이 제품이 얼마 전에는 198만원인가 했었습니다. 189만원인가 198만원인가 이 제품 169만원 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나 아무튼 지금 가격 좋아요. 일단 북시오프 스피커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요즘 굉장히 핫한 브랜드예요. 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를 프랑스의 다니엘 이몽츠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공동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 이몽츠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각종 유명한 오디오 제작사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하신 분이세요. 안 나오네 얼굴 좀 비춰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구글에서 리발브 오디오 검색 좀 해주세요. 다니엘 이몽 이라는 분이 일단 대표적으로 다인오디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인오디오 그리고 포칼에서도 근무를 하셨어요. 나왔습니다. 이 마감 멋지지 않습니까? 다음 물량부터는 이 마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스프린트4예요. 스프린트4 이게 무려 무게가 38kg이나 합니다. 이거는 리발브 오디오의 데뷔를 화려하게 장식한 아탈란테 아탈란테5 제가 스프린트4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탈란테4입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이분이 다니엘 이몽이라는 분이에요. 브랜드 스토리 알아볼만 합니다. 이분이 다니엘 이몽이라는 분인데 사진이 별로 안 예쁘다. 이 사진이 좀 낫네요. 이 사진은 꼭 뭔가 좀 술주 정권처럼 나오셨어. 그런데 이 사진이 좀 더 나왔습니다. 다이노디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다이노디오에서 트위터를 개발을 하셨습니다. 다이노디오에 보면 다이노도를 대표하는 에소텍 트위터라는 게 있고 에소타 트위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노디오의 이보크 시리즈라든지 이쪽에 대표적으로 탑재가 되는 트위터가 에소텍 트위터라고 있어요. 에소텍 트위터가 에소텍 트위터가 이보크 시리즈에 처음 탑재된 에소텍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무슨 핵시스라는 기술이 들어갔다. 이 핵시스 기술은 무엇이냐? 이 소프트돔 트위터가 금속 트위터에 비해서 강성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 주파수를 발생을 시켰는데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서도 왜곡이 발생을 한다. 이게 울림이 발생을 한다. 이게 움직임이 틀어진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틀어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핵시스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핵시스? 핵시스 맞나? 아무튼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깜빡깜빡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고 트위터를 개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던 분이 다니엘 이몽츠라는 분이십니다. 포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포칼을 대표하는 우퍼 유닛 기술이 더블유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유콘 기술, 진동판. 가벼운 진동판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좀 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강력한 저음을 재생하는 더블유콘 진동판이라는 게 있는데 우퍼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개발, 설계, 제작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다이노디오의 기술과 포칼의 기술을 접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다이노디오 측과 포칼 측에서 특별히 기분 나빠하지는 않으시겠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보면 리바브 오디오의 스피커를 보면 대체로 확실히 트위터는 다이노디오 느낌이 꽤 나옵니다. 근데 다이노디오 사운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약간 진득한 사운드 아니냐 약간 묵직하면서 좀 딥하면서 진득한 사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기술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은 비슷한 것 같은데 튜닝 자체를 이 양반이 중저음은 상당히 진득하고 묵직하고 진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중역대에는 상당히 퓨어하게 나와요. 퓨어하게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냐 휴말로 깨끗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군더더기가 없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정제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사운드 하이파이적으로 정확하면서도 깨끗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그 깨끗한 순도가 높다. 소리의 순도가 높다. 디자인만 봤을 때는 순도가 별로 안 높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이 정도 비싼 가격대에서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한 스피커들 중에서는 이 퓨어한 느낌이 가장 우수한 축에 속하는 사운드를 내줍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품들을 들을 때에는 아 그냥 진득한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저음은 상당히 진득한 게 맞아요. 그리고 중량감도 좋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소리가 약간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무겁거나 답답한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중저음도 중량감 있으면서도 진득하면서도 옹골 차면서도 그 펀치감까지도 좋아요. 펀치감까지도. 여기에서 펀치감이 없어버리면 답답해지고 무겁게 축 처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펀치감도 좋아요. 순발력도 좋고. 그러면서 중역대는 상당히 퓨어하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와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물론 구독하기는 살짝 어려운 편이긴 한데 이 스피커가 또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음압을 보면 89dB예요. 음압이 낮지가 않아요.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8시 반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상당히 제일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가격이 168만원 정도 하길래 뭐 적정하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68만원 하는 가격이 적정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스피커가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훨씬 더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면서 이 스피커의 외관 마감이 무늬목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스피커 가격이 280만원에 나옵니다. 정말. 근데 무늬목은 아니에요. 무늬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제렴하게 책정이 된 거죠. 이 스피커의 사운드는 다른 타사의 200만원대 스피커들과 비교를 해도 견주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극찬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바이벌 오디오하고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리바이벌 오디오는 아탈란테 5가 처음 나오면서 데이 히트를 한 브랜드인데 아탈란테 5를 물론 저도 별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가졌었기 때문에 리뷰를 제가 먼저 하질 못했었는데 뭐 굳이 제가 리바이벌 오디오를 그렇게 이쁘게 볼 필요도 없고 리바이벌 오디오에 제가 친숙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신생 브랜드였고 신생 브랜드였다 보니까 제가 약간 소홀한 거죠. 제품 검증이나 리뷰에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일본에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탈란테 4 리뷰 영상에서 다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본에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잡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의 오디오만 다루는 잡지예요. 제일 비싼 제품만 다루는 잡지예요. 그 스테레오 사운드에 보면 기획기사로 요즘 핫한 제품 몇 가지를 모아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소개하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를 소개를 하는 잡지가 아닌데 거기에 리바이벌 오디오가 같이 나왔습니다. 리바이벌 오디오를 그냥 서브기사에서 가볍게 이렇게 다룬 게 아니라 특별기획기사에서 다른 유명 브랜드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비교라는 게 때로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괜히 비교해서 설명하는 바람에 우리 제품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평가 절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비싸고 더 유명한 브랜드하고 같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잡지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고가 제품만 다루는 보수적인 잡지예요. 그런데에서 리바이벌 오디오를 같이 그런 기획기사로 다뤄줬다는 것은 리바이벌 오디오가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다루자라는 것은 스테레오 사운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오래된 활동하신 지가 적게는 20년에서 25년에서 오래되시는 분들은 한 40년씩 활동하시는 오디오 편론가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리바이벌 오디오가 앞으로 잘 되겠다. 그리고 가격 정책도 좋다. 그리고 기본적인 만듦새나 음질의 수준 자체가 훨씬 더 가격이 비해서 높다. 해서 지금 스프린트 3가 200만원대의 타사 스피커들하고 음질 수준은 비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제품을 먼저 칭찬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다른 유명 브랜드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긴 하죠. 판매를 하는 것까지고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실 거면 가격 대비 품질을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제품 원래 가격은 168만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어요. 98만원이에요. 98만원. 이 브랜드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평가절하될 만한 일이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영영 계속 이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품질이 좋은 제품이지만 스프린트 시리즈만큼은 공식 수입사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잘 알리 품질을 잘 알리기 위해서 우리 수입사가 마진을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싸게 유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는 품질 대비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해버리면 이 제품 가지고 무슨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방을 할 수가 없어요. 만듦새가 나쁘지도 않고 사이즈 좋고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전용 스탠드는 이건 별명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이 저렴한 스피커들은 전용 스탠드하고 결합이 안 됩니다. 고정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용 스탠드는 고정이 됩니다. 고정을 하게끔 사려 깊게 만들어진 스피커라는 이야기예요. 100만원 미만에서 이 스피커보다 더 고급인 스피커 북시로프 스피커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스피커가 가장 고급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피린트 3, 4는 누우보랑 매칭이 궁금합니다. 스피커 성능을 다 끌어낼 수 있을까요? 누우보하고 매칭을 하면 진한 사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 리드하고 매칭을 하면 상당히 고급지고 진한 사운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반대로 약간 사운드의 스피드감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스피린트 시리즈를 위멘프하고도 비교적 잘 맞는다. 비교적 잘 맞는다고 했지 완전히 잘 맞는다는 거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위멘프의 가격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맞는 거고 스피린트 시리즈 입장에서 위멘프를 매칭을 하면 스피린트 시리즈가 좀 약간 아쉽겠죠.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좀 더 비싼 앰프 매칭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스피린트 시리즈 리바이벌 오디오를 유통하거나 제작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제품은 좀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멘프하고 매칭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제품이 중저음이 좀 진하게 나오는 좀 묵직하게 나오는 스피커다 보니까 D클래스 방식하고도 의외로 되게 잘 맞아요. 유니스 리스트하고도 잘 맞습니다. 저는 유니스 리스트하고의 매칭은 100% 그냥 추천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가 가격이 지금 179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정가가 298만원이에요.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지만은 오히려 약간 밸런스 자체를 북셀프 스피커에 비해서 약간 하이톤으로 좀 더 맞춰놔서 중저음이 당연히 북셀프 스피커보다 더 나오긴 하지만 중저음이 너무 과도하게 무겁게 나오거나 너무 과도하게 넘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중고음이 깨끗한 느낌이 오히려 북셀프 스피커보다 더 쉽게 나와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톨보형 스피커가 처음에는 저는 야 북셀프 스피커의 저음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묵직하게 나오는데 그럼 톨보형 스피커는 진짜 사용하기가 구동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요. 반대. 오히려 톨보형 스피커가 더 하이톤으로 소리가 더 깨끗하게 나오게끔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앰프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살짝 넓은 데서 사용하신다면 북셀프 스피커보다 한결 더 고급진 사운드 공간감이라든지 음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별도의 설명 영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급하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Q어치스틱과 가격대가 비슷한데 구매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앰프를 좋은 걸 쓰시면서 세팅을 잘 하실 거면 스프린트 시리즈를 쓰시고요. 나는 앰프 매칭도 잘 모르고 앰프에다가 돈 많이 투자를 안 할 것 같다. 그러시면 Q어치스틱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쿼드 배너와 궁합이 궁금해지네요. 사실상 쿼드 배너가 이 제품들을 완벽하게 매칭 구동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AB 클래스 식의 앰프들이 스프리트 시리즈를 완벽하게 제어하기에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좋게 말하면 되게 풍륜하면서도 풍륜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가 나오고 나쁘게 말하면 다이나믹과 사운드의 정확도 정교함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를 한번 틀어볼까요? PD님 이거 틀어도 됩니까? 틀어도 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이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는데 이게 괜찮으면 제가 음악을 들러드리면서 들러드리고 나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시작이 별로였다 보니까 또 뭔가 오류가 난다거나 그러면 틀다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PD님 틀어도 되죠? 자 스프린트 3를 제대로 들러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들러드리려고 급하게 만든 영상이에요. 매칭 앰프는 마크 레빈슨이 아니고 마크 레빈슨은 다 꺼져 있어요. 네임 유니티 아톰을 썼습니다. 네임 유니티 아톰 정도가 그나마도 너무 약하지 않으면서도 무난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매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티 아톰으로만 매칭을 해봤습니다. 볼륨을 좀 올리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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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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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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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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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고 소리의 밀도감이나 매끄러움이 너무 떨어지는 스피커를 매칭했을 때에는 너무 인스턴트적인 소리가 나와버리죠 너무 깨랭깨랭한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와버리죠 너무 차갑고 너무 야위고 까랑까랑한 소리가 나와버리죠 그런데 리바이벌 오디오는 소리의 밀도감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에요 그래서 디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매칭을 해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상세작용이 발생이 되는 좋은 매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간 나름대로 입문용 스피커라고 말하기에는 나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사이즈도 적정하고 이런 스피커가 타사에서 저런 정도의 스피커를 구매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150만원 이상은 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98만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천을 안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추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바이벌 오디오는 참 잘 될 것 같다 톨보이 스피커는 179만원 리바이벌 오디오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스프린트 시리즈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본 잡지 스테레오 사운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바이벌 오디오에서 아탈란테 5, 아탈란테 4 이런 스피커들 보시면은 아탈란테 5, 4, 3입니다 아탈란테 5도 저희 채널에서 다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고급스러운 마감도 이렇게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버전이죠 제품이 달라진 건 아니고 마감만 달라진 거예요 이 색상보다는 저는 방금 전 그 색상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조만간 이 버전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탈란테 4, 아탈란테 4도 굉장히 기대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탈란테 4입니다 이 제품이 38kg, 아탈란테 5와 거의 유사한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탈란테 5는 우퍼가 12인치의 부피가 너무 큰 스피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슬림한 스피커를 아탈란테 4를 만들었는데 아탈란테 4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620만원 권장 소비자 가격이 620만원이면 대충 얼마에 판매될지 예상이 되시죠 그런 실 판매 가격을 감안한다면 굉장한 화제작이 될 거라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시리즈는 가성비 위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문기에서 입문기 가격대에서 스피커만큼은 약간 좀 너무 좀 약간 가벼운 소리를 내는 스피커보다는 좀 더 질감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진하고 깊이감 있는 사운드 호소력이 있으면서도 쨍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러면 스프린트 시리즈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발빠르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셸 이거 미셸로 발음하는 거 맞죠? 미셸337님 오늘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 누프라임 누프라임 300과 매칭이 서승용님께서 리바이벌 스피커 누프라임 300과 매칭이 어떨까요? 그래서 누프라임 300이 아무래도 그래도 위멘프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앰프예요 누프라임 300이 그래도 그 정도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치고는 나름 좀 다부지고 강력한 축에 속하는 가격에 비해서요 그런 잘 만들어진 앰프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오디오하고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프라임 300도 EQ 기능이 있잖아요 소리 EQ를 플랫이 평탄하다는 뜻 아닙니까? 플랫에 넣고 사용하기보다는 소리가 살짝 더 상큼해지는 쪽으로 넣고 사용하시면은 클래식 모드에 넣고 써보세요 누프라임은 누프라임의 그 EQ 모드를 사실상 위의 모드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소리 성향이 부드러워진다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어요 클래식 모드에 넣고 사용하면 클래식 모드나 재즈 모드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클래식 모드나 재즈 모드에 넣고 사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는 마이클이라고 발음하고 어디에서는 미셸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알겠습니다 마이클337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의 실수를 되새기어서 만회를 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